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의 박목인입니다. 저는 귀코목 질환 중에 주로 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질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난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난청 예방, 재활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난청은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인구의 고령화 및 소음성 난청의 증가로 인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난청은 관절념, 고혈압 다음으로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0분 중에 3분 이상은 난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층의 흔한 소음성 난청은 가장 흔한 직업성 질환으로 전체 직업성 질환의 절반 이상이 소음성 난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활동을 위치시키고 사회활동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는 업무에 제약을 주고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화에서는 학습능력과 인지발달을 저하시킵니다. 유화에서는 난청이 심한 경우 적절한 언어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신생아 난청선별검사의 도입과 인공화우를 통해 난청 재활을 적절히 하는 경우 적절한 언어발달과 사회활동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이에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전 신생아에 대한 난청선별검사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에서는 인지기능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보청기 사용과 난청재활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청은 한 번 발생하면 쉽게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예방과 적절한 재활 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첫 번째 적절한 난청선별검사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발 원인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진행을 늦추고 적절한 시기에 재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입학 시, 장년기, 논용기에 난청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한다면 조기에 난청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청의 예방을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음성 난청의 예방입니다. 소음은 예방 가능한 난청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소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귀마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귀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이어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주변의 소음이 80dB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음악이나 동영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매우 큰 소리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볼륨을 가장 큰 크기의 절반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장시간 이어폰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자주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서 귀를 쉬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의 경우 특히 항암제라든지 항생제, 인효제 등은 난청이라든지 이명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청이 있거나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물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막지 못하는 난청도 있습니다. 가련 선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은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경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각 제아를 위한 보청기의 적극적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작은 소리를 듣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소리에서 말소리를 크게 해서 소리를 편하게 듣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명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두뇌 사용을 통해서 청각 피질의 태화를 막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난청이 심한 경우에도 인공화호라든지 이식형 보청기 수술을 통해 청각 제아리 가능합니다. 인공화호는 고도 이상의 난청에서 유일한 혁일책이 되며 최근 눈부신 발전을 이룬 분야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5만 건 이상의 인공화호 수술이 시행되었고 국내에서도 현재 만 건 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900건 이상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인 혹은 노인성 난청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성 난청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사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난청을 가지신 분들은 사람의 입술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소리를 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적은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한다면 도움이 되고 말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장으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청 예방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한 기를 오래오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박무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